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겨 드립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요 마이크를 첫 번째로 잡으실 분 맞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팬 여러분께 아미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살짝 옆에서 봤는데 이 뒷 배경하고 오늘 의상이 정말 잘 어울려요 뭔가 약간 데뷔색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약간 크리스마스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이 질문부터 갈게요 뭐였죠 우리 뭐 하셨어요 아 저희 리허설 했네요 아 무대 저희 그 가요대 음 음 가요대 음 리허설 하시고 무대 하셨습니다 끝나고는 뭐 하셨어요 그냥 아 네 제 말문을 지니씨가 막아버리셨습니다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열일을 하신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정말 쉬지 않고 2018년 달려오셨고요 또 이렇게 2019년도 골든 디스크와 함께 또 시작을 아주 산뜻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 돌아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난 참 뿌듯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분이 대표적으로 대표로 말씀해 주실까요 BTS를 대표해서 네 잘했던 부분이요 네 잘했던 부분 저희도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잘했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좀 뭔가 칭찬 이런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아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한 해가 너무 행복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또 행복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우리 아미 여러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2018년에는 정말 다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저희 막둥이가 살짝 다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는데 2019년에는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우리 BTS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의 바람도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바쁘게 많은 팬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일단 다치지 않으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후보에 오르신 이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일단 후보에 오르셨어요 본상 후보 러브유어셀프 결 앤서로 오르셨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단일 앨범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시면서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신 바로 그 앨범이 됩니다 진희씨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모르셨어요? 그냥 리액션 리액션 그러니까요 괜찮다 리액션도 쿵짝이 잘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한 기록으로 해주셨는데 2년 연속 음원과 음반 본상을 모두 받는 기록에 방탄소년단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? 지민은 몰랐다고 합니다 진희씨 알고 계셨고요?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록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무대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엄청난 무대를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무대인가요 슈가씨? 네 스케일이 굉장히 큰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스케일이 딱 큽니다 어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갖고 근데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늘 역대급이었거든요 뭐 하나 늘 새로웠고 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했고 굉장히 굉장히 했고 대단히 대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대급 역대급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역대급이 없지 않을까 역대급이래 역대급이 없지 않을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리허설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대단한데? 쉽더라고요 네 네 어우 정말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올라갔다라고 RM씨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게 올라갔나요? 저희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 궁금해하시고 지금 저희가 댓글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렇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어요? 네 갈수록 미군이 아 그래요? 뭘 어디를 뭘 어떻게 저희의 들뜬 마음에 올라갔습니다 아 자 아까 포춘쿠키대부터 우리 B씨 4행시 지으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굉장히 음유 시인이세요 뭐 공부하세요? 학원 다니세요? 아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한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멤버분들이 금시초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시는데요 중학교 때 꿈이었다 네 원래는 슥소폰 이스터였다가 이제 시 잘 쓰는 친구를 보고 시가 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구난방이네요 지금 꿈이 그만큼 우리 어린 꼬마 뷔 꼬마 태형이는 이렇게 태형이 어린이는 이렇게 많은 꿈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이렇게 멤버로서 우뚝 서게 되셨는데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우리 제이홉 씬 듣고 계셨어요 네 뭔가 저랑 눈을 계속 마주치시는데 뭔가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웃기만 하셨는데 웃음의 의미는 뭐죠? 제이홉 씨? 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요 네 아 저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네요 네 행복하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제일 행복하세요? 이 순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행복하세요? 아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와서 뭐 음원 부분부터 음반 부분까지 이렇게 무대를 하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무대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고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이 BTS 여러분의 무대 역대급 무대 역 역 역대급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골든디스크 시상식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 이따가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 또 뵐 거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들 또 깨알 수다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월드스타 BTS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걸맞은 포즈를 하나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앞서 아티스트 분들께서 하셨지만 또 방탄소년단 여러분만의 매력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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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어떤 포즈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운 포즈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 심장 붙들어 매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영혼을 다 끌어담아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카메라 포즈마저도 정말 역대급인 우리 BTS 여러분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대기실에 들어가셔서 푹 쉬시면서 무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BTS 여러분까지 만나보셨고요